마약과의 전쟁에 선포된 와중에 대마초를 재배하는 모바일 게임이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대마를 주제로 한 모바일 게임 수십 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A게임은 대마를 재배해 가공, 판매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게임으로 실존하는 대마 품종이 그대로 나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앱 리뷰 중에는 한국어로 게임하다 잡혀가는 거 아닌가라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 휴대전화 검사를 당하면 마약범으로 몰릴까 걱정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나온 B게임은 가정집에서 직접 화분에 대마를 키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해 돈을 버는 게임으로 물탱크로 수분을 공급하거나 램프로 빛을 쬐게 하는 등 경사 자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실내 대마 재배 현장과 유사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A, B 두 게임의 이용 등급은 만 17세 이상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부 게임은 올해 구글 플레이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를 받아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마 판매 조직을 운영하는 C게임은 지난 5월 15세 이용가로 엘리베이터로 대마를 옮겨 판매하는 D게임은 이달 초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12세 이용가로 분류돼 앱 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등급 지원팀 주도로 별도의 모니터링단까지 운영해 온 게임위는 대마 재배 게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임위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게임몰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직권등급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게임이 대마초나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